여러분 오늘 라방에서 제가 OBS 사용이 조금 미숙해서 그 내용을 빨리 전달하지 못해 드려서 다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국영방송 KBS 감사합니다. 한국산 치료제 이유 사용가능 4개국 도입 한국산이란 대신에 셀트리온이라는 말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라는 언급을 하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앵커가 말합니다. 한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셀트리온 치료제를 유럽연합회원국들이 사용해도 좋다는 자문결과를 발표했는데 북유럽 4개국가가 이미 초기 물량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중요한 워딩이죠. 북유럽 4개국가가 이미 초기 물량계약을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달 5일 한국식품약품안전처가 조건부 사용 허가를 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즈입니다. 국산으로는 처음 세계에서는 세번째 개발된 항체 치료제입니다. 김강립 시각처장 이렇게 말했죠. 의료현장에서 중환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유럽연합회원국이 필요할 경우 한국산 치료제를 사용해도 좋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이죠.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의약품을 회원국이 써야 할 경우 EMA 전문가들이 과학적 의견을 미리 내주는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렉키로나즈에 대한 두 종류 심사가 동시에 시작했는데 승인 전 사용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4월로 예상되는 긴급 사용 승인 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한국산 치료제 셀트리온의 유럽 내 공급도 임박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4개 나라의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와 초기 물량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지난 주말 전면 봉쇄를 확대한 프랑스. 그러나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서 파리와 수도권의 중환자실 포화도가 12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3차 유행에 진입했지만 심각한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 한국산 치료제 셀트리온, 렉키로나즈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언종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BTS처럼 세계에서 먼저 인정받는 셀트리온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